빈칸, 비어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어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빈칸을 채워나가며 나를 알고 보여주자는 얘기로 기획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몇몇 분들한테 그림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가지지 못한, 하지만 갖고 싶은 되는 이라는 답을 해보셨고요. 또 다른 분은 그림은 된다 라고 답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국가가 태양으로 획돈하는 타이라를 넣어서 하는 대략을 주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김해니조와 강남 상태라서 우리가 실제의 빈칸에 대한 빈칸을 주무수는 것도 확실한 단어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들의 카운을 들어가면 오늘은 희생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거 없지 않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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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방금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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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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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